일단 ASEA THE BEST HIPHOP 부문 수상자는 저 이분들 좋아하는 분들인데 아 그래요? 네 이분들 다시 보실래요? 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TREASURE 축하드립니다 네 에너제틱한 매력으로 TREASURE 표 힙합을 선보이며 한도 없는 음악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 중 하나의 장르로 거듭나고 있는 TREASURE 축하드립니다 네 특히 오늘 TREASURE 팬분들이 참 많이 오셨는데요 어 TREASURE 분들 네 수상 수강 준비되셨으면 네 네 오케이 인스턴트 드리겠습니다 파이널 TREASURE 안녕하세요 TREASURE입니다 참 네 어 베스트 힙합상을 받았다는 게 정말 감개무량 하면서도 사실 저희는 아직은 저희의 힙합을 아직 제대로 못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 이상 덕분에 ASEA에서 보내주신 이상 덕분에 더 힘 받고 멋있는 힙합 YG의 힙합 그 누구에게도 억눌리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캣 포쇼 땡큐 에어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진심으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.